풍성한 성경의 은혜 시편의 보물 중에 보물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시문학 구조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혜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이 목요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74절과 175절입니다 방독합니다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과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174절 175절 이제 내일이면 10편 119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대한 표현은 율법이 나오죠 율법 네 율법 네 율법 10번입니다 율법이 나옵니다 174절에 율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5절에 보면 규례가 나오죠 175절에 규례가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174절에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편 119편이 끝날 때까지 시인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도 이게 나오죠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참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지하여 주의 율법을 뭐한다고요? 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성경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이 참 놀라운 놀라운 신앙의 세계죠 보통은 고난이 계속되면요 성경이 뭐 즐겁기는 즐겁지 않죠 성경 던져놓고 그냥 혼자 우울증에 빠지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끝을 모르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성도들의 경우도 있죠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요 정말 귀한 분이죠 고난이 계속되지만 성경을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의미도 깨닫고 고난의 끝자락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일도 기대가 되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성경 읽으면 막 기대가 생기죠 나로부터 말미암은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지금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성경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즐거워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성경이 나를 또 도와달라는 상황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러다가 또 뜰 때는 아 난 힘듭니다 성경 말씀이 저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즐거움과 도움이라고 말했죠 즐거움을 느끼다가도 또 뭔가 또 힘든 거예요 도움을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영어에서 우리가 업앤다운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올라갔다가 또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트 같은 업앤다운 가운데서도 이분은 끊임없이 중심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이 나로하여금 즐거움을 주셨고 근데 지금 좀 힘드니까 다시 성경을 통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업앤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성경 이 성경은 어제 말씀처럼 종주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쿠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주권 언약 종주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거 지키기만 하면 이 가장 높으신 종주 되시는 가장 으뜸이 되시고 최고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도 지나온 인생을 보면 제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죠 저의 가장 높으신 종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통치권자께서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기대하는 건 뭡니까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종주 되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제 가정도 인도하시고 우리 부전께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성경 1만독 대행진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또 여러분의 자녀들 제자들 하여튼 성경 읽게 해주세요 성경 읽다고 보면 기도도 터지고 성경 읽다고 보면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위기도 이기게 되고 권한도 이기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스 크립트라입니다 10편 119편의 저자는 이 권한의 한복판에서도 성경의 즐거움으로 이기다가 이게 업이죠 근데 또 다운이 될 때는 성경을 통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능이 이기는 업앤다운의 한복판에서도 성경 붙잡고 살다가 승리하는 우리의 종주 최고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옵소서 계속되는 권한주간 가운데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죠 권한주간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lácasse sp e e e e e e e 한글자막 by 한효정